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내 존재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죠 건강만을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미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지식도 많았고 또 부자였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산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산해들인 유대사회에서 산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를 리드에 나가는 지도자라고 한 겁니다 그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리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인생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공허해요 나는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예수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여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사람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요? 왜 당신이 말하면 영향력이 있나요? 당신이 메시지를 전하면 왜 능력이 있는 메시지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짜가 무엇인가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제가 여기 넘버원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늘 달리던 길이에요 신방 같은 데 가면 신방 가면 아내와 함께 달리기 때문에 두 명이 탄 차는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으로 두 명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점으로 두 명 이상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HOV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늘 거기를 다니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HOV라고 하는 단어가 뭐의 약자일 것인가 약자인가 생각을 해도 잘 안 돼요 나오질 않아요 차라고 하면 car, c로 시작하게 되는데 HOV의, v는 아마도 vehicle이겠다 vehicle, 자동차죠 그런데 뭐 HOV는 오브가 될 것 같고 그런데 HOV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HOV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몰라도 그런데 몰라도 운전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어요 달릴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살고 죽는 문제는요 살고 죽는 문제는 그냥 불편하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요 불편해서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왜 저분이 말하면 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인가 저분에게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면 안 돼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오는데 원 어겐 해야 됐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원 어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물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주님 계속 궁금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거듭나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은 우린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본 어겐입니다 물은 죄사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 어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의 6절이에요 6으로 난 것은 6이요 자 6으로 난 것은 6이요 어머니에게서 나왔으면은 결국 어머니에게서 나왔으면 어머니 그 인간의 생명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6으로 난 것은 6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0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러니까 0으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되는데 너가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그 밤에 그 인생의 밤에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야 공허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원하게 해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시면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대 오늘 본문 여기에서 부터 읽었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번 어겐 해야 된다 영적으로 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선생인데도 모르냐 너가 선생인데도 몰라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선생의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의 국회의원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예요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내가 PHD 박사학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심지어 열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팍팍 밀려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두움이 두려움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불안이 밀려와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절대로 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인생의 목적은 진리를 알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가 선생인데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선생은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인생의 격론으로 진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늦음악할 때 진리를 깨닫는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번뇌케 한다 저는 하이스클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야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번뇌케 한다 요한계신의 디모델 선가요 보면은 말세가 다다를수록 사람들이 뭔가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진리를 붙잡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방황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을 처음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가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떠나게 되었는가 쫓겨나게 되었는가 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르게 얘기하더라 다른 것을 얘기하더라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는 죽음 뒤를 굉장히 많이 얘기한대요 죽음 뒤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종교 믿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한다 기독교는 부활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시예요 reveal,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이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사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영적으로 가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네, 사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그냥 살면 돼 죽음 뒤는 없어 인생은 힘든 거야 방황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죽음 뒤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넘어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때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 본 어게는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땅만 바라보지 말아라 태어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으로 살면 육으로 살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죠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된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전문가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내가 왜 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니고데모가 정말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골라간 자가 없는이라 인간이 죄를 쥐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려오실 수 있고 주님만이 다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아주 유명한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아요 불뱀에 물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극률이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트뱀을 만들어라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되리라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본 자는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 살게 된 겁니다 여기 캐나다에도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노뱀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데에 노뱀으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매달려 있는 게 바로 이 민수기에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노뱀이 그 나무에 달린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왜 온 줄 너는 알고 있느냐 너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는데 진리를 찾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사는 거야 너가 정말 행복을 찾고 있니 내가 죽어야 진정한 행복을 너는 찾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예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단다 이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화의 마무리가 뭐냐면 결국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펫이 있잖아요 고양이라든지 개가 있어요 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펫을 위해서 개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아선 안 돼요 함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말 더러운 죄가 있어요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목적 왜 사는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해요 니고데모가 그 인생 밤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너가 행복해 내가 죽어야 너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야 내가 죽어야 너의 인생은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신 분 있죠? 목소리가 왜 큰지 아세요? 큰소리 치라고 목소리 크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건강하신 분 있죠? 그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가 기신 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사에 보면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성 하나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니고데모 등장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범 19장에 보면 앞으로 보겠지만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해요 자 38절 39절입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밤이 아니에요 어두운 인생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낮에 예수님 시신 앞에 니고데모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요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져요 왜냐하면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니까 나도 역시 전통을 율법을 어기고사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진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에 죽으신 주님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이세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루에 되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 고대모는 그 인생 밤에 주님을 찾아와요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내 인생이 밤이라고 생각되신 분 계십니까? 또는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소중하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표현이에요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대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과거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보신 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제 내 남은 인생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신 분 내 인생 밤에 찾아와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